전국 암송자랑 자 얼른 얼른 신청하세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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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er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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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bourg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제초영어성경음스쿨에 다니는 김암송입니다. 오늘 저는 국 국언의 레슨 1부터 8까지 암송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영어성경음스쿨의 레슨 1부터 8까지 암송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영어성경음스쿨의 레슨 1부터 8까지 암송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영어성경음스쿨의 레슨 1부터 8까지 암송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영어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